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원몽실 차장 이은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크 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살의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리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 옷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찬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치유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보았을까요 그건 이들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고울을 뛰어다니며 아픈 이들을 데려오고 마을마다 사람들은 장터로 병자들을 데려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픈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며 치유자이신 구원자로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본 이들에게는 참으로 구원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무시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자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풀이하는 지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목수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은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도 만남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자렛에서 몇몇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 말고는 아무런 기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자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그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거부하며 시기하고 무시하여 그저 목수인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목수로만 알아보려고 했던 나자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멀어져버립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보고 있나요? 이 질문이 숨이 턱 막히시나요? 쉬운 질문이 아니기에 쉽게 답을 하시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질문은 답을 내기보다는 내 일생을 통해 답을 찾아가야 하는 질문이니까요 다만 답을 찾아가는 힌트는 있습니다 나는 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하느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려 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찾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지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의 끝에 예수님을 무시했던 나자렛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구원을 받은 많은 병자들 중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 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원몽실 차장 이은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은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내일도 이은기 신부의 강론